제니 키즈 스트라코사우루스 대각기 포기 북아메리카 진짜라니까 저쪽 호숫가에 암컷 스트라코사우루스가 있었다고 너랑 만날 약속까지 내가 다 잡아놨다니까 다른 스트라코사우루스를 만나는 건 처음이야 날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? 그럴리가 있냐 너랑 똑같이 생겼던데 창 도마뱀이라는 뜻을 가진 스트라코사우루스의 이름에 걸맞게 프릴에 긴 뿔들이 달려있고 몸 길이는 5.5미터 몸무게는 3톤 어른 40명의 무게와 같고 경차 3대의 무게와도 같지 그럼 난 낚시하러 갈테니까 잘해봐 잠깐 기다려 참 그 암컷은 말이야 당당한 남자를 좋아한댔어 명심해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저기 혹시 스트라코사우루스? 뭐라고요? 내 우아한 프릴과 이 구부러진 두 뿔을 보면 모르겠어요 난 스트라코사우루스가 아니라 센트로사우루스라고요 죄송합니다 뿔 공룡들은 모두 비슷하게 생겼는걸 마른 공룡 중에서 찾을 수 있을까?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나한테 볼일 있냐? 아니요 볼일 없는데요? 뭐야 조그만게 감히 트리케라톱스님에게 장난을 쳐 이 세계의 뿔맛 좀 볼테냐 저기요 뭐라고? 이번엔 할머니잖아 뿔이 다섯 개인걸 보니 스트라코사우루스도 아니네 테라톱스인가봐 나 예쁘다고 아니에요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백악기 후기 이곳 북아메리카 땅에는 뿔 공룡이 너무나 많네 이러다가 못 만나는 거 아닐까 백악기 후기 북아메리카 우와 정말 예쁘다 이번에도 실수하면 안되지 먼저 확인을 해보자 프릴에 달린 긴 뿔 식물을 잘 뜯어먹는 앵무새 같은 뿔이 튼튼한 내 다리 스트라코사우루스가 틀림없어 안녕하세요 아가씨 당신이 날 만나기로 한 수컷인가요? 네 그게 저기 어떡하지 내가 마음에 안 드나봐 저 아가씨는 어떤 수컷을 좋아하지? 그 암컷은 말이야 당당한 남자를 좋아한댔어 그래 차일 땐 차이더라도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자 아름다운 아가씨 데프릴에 달린 뿔이 어때요? 멋지지 않나요? 정말 근사하네요 마음에 들어요 나랑 같이 물 마시러 갈래요? 좋아요 트리케라톱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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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수성찰이꾼 어디 사냥해볼까 엄마 아들아 어서 도망쳐 멀리 멀리 가거라 아빠, 엄마 여긴 어디지? 엄마, 아빠는 어떻게 됐을까? 어라? 못 보던 녀석이네? 넌 어디서 왔니? 난 저 멀리 숲에서 살았는데 티라노사우루스 때문에 엄마, 아빠와 헤어져버렸어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저런! 그럼 여기서 우리랑 같이 살자 여긴 트리케라톱스가 엄청나게 많아 정말? 당연하지! 저길 보라고! 우와! 저게 다 트리케라톱스야? 그래, 뿔을 보면 알 수 있지 트리케라톱스는 세계의 뿔이 있는 얼굴이라는 뜻이야 머리 뒤에는 커다란 프릴이 있어 몸 길이는 9미터 높이 3미터 몸무게는 7톤 인간 남자 90명하고 맞먹는다구 몸무게 5톤인 아프리카 코끼리보다도 무거워 우와! 그렇구나 그 정도로 놀라긴 우린 앵무새 같은 뿌리로 식물을 잡고 뜯어서 먹지 그리고 머리가 매우 커서 다 자라면 몸 길이의 3분의 1이나 되고 앞다리를 살짝 굽힌 채 똑바로 서서 걸어다녀 그렇구나 아! 그럼 아줌마도 트리케라톱스겠네요? 어? 난 토로사우루스란다 너희 트리케라톱스와 정말 닮았지? 하지만 우리 토로사우루스의 프릴이 더 길고 이렇게 프릴 부분의 뼈에 구멍이 나 있는 점이 다르단다 아! 그렇구나 다른 곳은 전부 똑같이 생겼는데요 같은 공룡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이제 우리도 어른이 되었네 이것 봐! 뇌뿌리 가장 커졌어! 무슨 소리! 뇌뿌리 더 크다고! 그럼 어디 한번 겨뤄볼까? 얘들아! 싸우지 마! 맛있게 증인 놈들이군 어? 티라노사우루스야! 무서워! 도망가자! 티라노사우루스! 부모님의 원수! 지난번엔 내가 너무 어렸지만 이번엔 달라! 그대 세 개의 뿔을 받아라! 아니! 이 녀석이! 이놈들! 이번엔 봐주겠다 다음번에 두고 보자 티라노사우루스가 도망간다! 니가 이겼어! 엄마! 아빠! 제가 티라노사우루스를 이겼어요! 역시 니 뿔은 대단해 니가 최고다! 제니 키즈 제니 키즈 공룡 상실 뿔 공룡이 궁금해요. 머리 위에 멋진 뿔 장식이 있는 공룡을 뿔 공룡이라고 해. 우리 어떤 뿔 공룡들이 있는지 살펴보자. 프로토케라톱스 최초의 뿔 얼굴이란 뜻이야. 사실 머리에 뿔 단 뿔은 없어. 하지만 프릴이 있는 최초의 공룡이지. 카스모사우루스 달라진 도마뱀이란 뜻이야. 트리케라톱스처럼 뿔이 세 개지만 길이는 더 짧아. 그래도 난 뿔 공룡 중에서 가장 큰 풀이를 가지고 있다고. 펜타케라톱스 내 이름은 뿔이 다섯 개 달린 얼굴이란 뜻이야. 봐, 눈 위에 큰 뿔 둘, 코 위에 하나, 양쪽 볼에 뿔 둘. 모두 다섯 개야. 파케리노사우루스 내 이름은 두꺼운 코 도마뱀이란 뜻이야. 다른 뿔 공룡처럼 코나 눈 위에 뿔은 없지만 대신 아주 두터운 혹이 있지. 또 프릴 끝에 두 개 휘어진 뿔이 있고 프릴 한가운데에도 작은 뿔 하나가 뻗어있어. 트리케라톱스 뿔이 세 개 달린 얼굴이란 뜻이야. 그래, 코 위에 하나, 눈 위에 둘. 모두 세 개 맞지? 스티라코사우루스 창도 마댐이란 뜻이야. 창처럼 생긴 뿔이 정말 많지? 코 위에도 멋진 풀이를 가장자리 해도 기다란 뿔이 마구 나 있어. 그래서 내 뿔은 모두 아홉 개지. 모노클로니오스 하나의 뿔이란 뜻이야. 코 위에 아주 긴 뿔 하나. 멋지지? 뿔이 가장 많은 공룡은 누구일까? 나, 스티라코사우루스가 뿔 아홉 개로 가장 많지? 한 개의 뿔을 가진 공룡은 누굴까? 하나의 뿔, 바로 모노클리니오스 나라고 뿔이 하나도 없는 공룡은 누구지? 나, 프로토케라톱스는 뿔 공룡인데도 뿔이 없다고 두꺼운 코를 가진 도마뱀은 누구지? 파키리노사우루스 두꺼운 코 도마뱀 잘 기억하고 있네? 뿔 공룡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렸니? 어린이 친구, 안녕? 공룡 상식 뿔 없는 뿔 공룡 뿔 없는 뿔 공룡? 알고 있니? 이번엔 뿔 없는 공룡들을 소개해줄게 잘했어! 나야 나, 바가케라톱스 콧등에는 작은 뿔이 있어 하지만 뿔 없는 뿔 공룡에 속한다고 배갓길 말길 몸길이 1미터 100센티미터 나는야, 푸시타코사우루스 앵무새 도마뱀이야 멋진 프릴목 장식은 없지만 나는야, 뿔 공룡! 배갓길 초기 몸길이 1.5미터 250센티미터 안녕? 난 미크로케라톱스야 달리기 선수 가장 작은 뿔 공룡이지만 날쌔지? 4발로도 2발로도 문제없다고 배갓길 말길 몸길이 0.6미터 60센티미터 안녕, 안녕 난 레프토케라톱스 발톱 달린 5개의 앞발가락은 내 소중한 보물이야 나뭇잎도 문제없이 딸 수 있거든 배갓길 말길 몸길이 1.1미터 210센티미터 안녕 난 프로토케라톱스 가장 유명한 뿔없는 뿔 공룡이지 180kg이나 되는 육중한 몸 목 장식도 정말 멋있지 배갓길 말길 몸길이 1.7미터 270센티미터 뿔없는 뿔 공룡들의 공통짐은 무엇일까? 모두 뿔이 없어요 하지만 난 콧등에 짧은 뿔이 하나 있죠 뼈로 된 방패 모양의 목 장식이 있어요 나도 잘 보면 목뒤가 살짝 툭 튀어나왔답니다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서 독특하죠? 우리만의 특징이에요 이빨 없이 뿔로 덮인 뿌리가 있어요 마치 새의 뿌리 같지요? 뿔없는 뿔 공룡에 비해 모두 좀 작지요 어때? 뿔없는 뿔 공룡들 정말 재밌었지? 다음에 또 보자고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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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